아 길 지란이 같아 너구리 한마리 몰고 가세요 야야야야야 안되나? 야 빠질거 같으면 미리 얘기해 아니 내가 어쩌면 빠졌을때 몸을 뒤로 던지면서 이렇게 계승이 형한테 욕먹어요 내가 갈께요 여기 약간 험한데요 젊은 친구들 빨리 타 배란도 가고 젊은 친구들 내일모레 나이 50인데 젊은 친구들 나도 젊어 자 손상 가세요 나한테 나야될 자막은 안될싱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? 어? 프라임존이 시작되었나요? 어? 오! 오우 형 어디 가시죠? 어? 어이? 어으루. 단밤함이. 잘 자라. 안 잘라요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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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우와 도착이야 예에라 아하 아 잘 풀어주세요. 잘 풀어주세요. 나, 길 안 한 사람 앞서. 다 왔나? 다 왔나? 다 왔나? 표 들어왔다. 야, 길 안 한 사람? 나 어디로 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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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위에서 17일반 다 모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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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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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너구리 한마리 몰고 가세요 야야야야야야 Chop 야 해 Bro 내가 또 왔던 거 아니야 아메라 MATT Lin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가봐라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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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trifle 아 또 칠하쿤이 형 그동안 고생한다고 한껏 해주고 아 락콘이 안다추냐 어디갔어 락콘이 와야죠 뭐야 와야가 저 어떻게 장 pint어요 너구이 밟혔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밟았어? 우리 아프지도 못 뽑았어 난 사진 찍느라고 내려있는 줄 알았어 누른 거 있었어 이렇게? 너구리가 스피커를 놓치고 나서 줍다가 로드킬 당했어 괜찮아? 아니 아무리 써도 돼 진짜 아무리 써도 돼 아 이게 강의 무시를 못해 이게 아... 너구리 너구리 킬 나가고 나서 괜찮아 뭐 그냥 막 건들고 가잖아 오늘 너구리 한 마리 잡았어 형님은 영상에서 좋은 거 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